다비치의 거북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탑10 중에서 이번주 챔피언송이 결정되는데요. 과연 누가 트로피를 차지하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챔피언송 선전기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티즌 투표도 진행되고 있습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쇼챔임을 추천하는 신인 3팀이 준비 중입니다. 폭풍 가창력을 자랑하는 걸그룹 써니데이즈. 이름부터 강렬함이 느껴지는 보컬디옥, 길구본구, 그리고 위탄 출신의 샘카타가 멤버로 있는 실력파 밴드 루나플라이까지. 네, 먼저 써니데이즈의 무대부터 함께 불러볼까요?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만나보시죠.